안녕하세요. 열로튜브입니다. 저는 지금 노프릴에 와있습니다. 노프릴라고 하면 캐나다에서 그로스리 스토어 같은 그런 느낌? 모든 걸 다 파는 슈퍼마켓 같은 느낌이에요. 근데 캐나다에 이런 마트 같은 게 되게 많은데 마트마다 저렴한 게 있고 그리고 그 마트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. 일단은 저는 오늘 뭐 좀 살려고 노프릴에 왔고요. 노프릴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밀id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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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우고를 불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